주관 씨가 나타난 보러서.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면서 분명히 이제 곧 섭외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치는 점이 있습니다. 어 긴장돼! 저 두 분을 처음 봐요. 투샷을. 혼자서 뵀을 때는 크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호동이 형보다 큰데. 정준환이 왔는데 분명히 정준환이. 정준환이. 또 으르르르르. 60cm이잖아. 아이고. 간다 간다. 1분 안에 내가 열두 마리를 먹. 강호동 정준환 우리 먹방 레전드의 대결은? 10인치 전화번호 알아요. 내가 알아요. 저 알죠. 걸자 걸자 걸자. 정평댕? 다평댕? 친하시네요. 여보세요? 어 누나. 어 누나. 어 누나 지금 집 앞에 왔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나가. 누나가 마중을 해줘야지. 어 누나. 뭔가 내가 할게. 마중은 안 나오려고 그래. 오. np. 문 여는 거야. 짠궁 짠궁. 아니야. 여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 막장구구. 좋다 오십시오. 오십니다 오십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나는 심사수피 화면 이렇게 불쌍히 악붙하고 있어. 야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 시끄럽게. 아예 Amazing. –áis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떠한 아버지를டained 집밥을 like. 그중에서 초대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바쁜비도 이렇게 등신 씨도 후동 씨도 윤다 씨도. 또 다 우리 후배들도 다 예쁘고 좋아쳐서. 그랬는데 손이 커진 거는 우리가 알려드렸는데. 손맛이 있는지는 전혀 상관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나도 신경 안 써요, 먹든지 말든지. 나도 신경 안 써요, 먹든지 말든지. 맛없으면 먹지 마. 이런 집 밖에 있는 거야. 들어가세요. 야, 이 얘기 소문난 김혜진 누나 집이야. 그리고 입구에서 아름다움이 우리 앞다네요. 아, 이런 건 아니구만. 아, 베드 있다. 여기 홀리오스 스타들이 다르지. 별 관측소 같아. 별 관측소. 지금 시작된 곳이 없어요. 지금 시작된 곳이 어디까지 해요? 여기 몇 번 가리시나요? 자, 여기 헬스클럽이 따로 보이네요. 어? 선배님 헬스클럽이 있어요? 우와! 어머. 우와. 우와, 진짜. 자, 그럼 여기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래가 되게. 여기 그냥 트레이너실인데? 제대로 틀어요. 헬스클럽, 대한민국 헬스클럽 중에 아무튼 경치가 제일 좋은 헬스클럽이 아닌가. 아, 둘이 또. 둘이 또. 둘이 또. 둘이 또. 둘이 또. 저 강을 보면서 러닝머신 팀이. 저 강을 보면서 러닝머신하고 여기서 참 운동할 맛이 나겠다. 저 강아님 누구세요? 저 강아님 누구세요? 어? 어머나 누구예요? 너 아멘증을 그렇게 할 수 없어. 안 늦는데. 왜? 저 강아님이에요. 왜 맹렙해서 하고 있는데. 저기에만. 바람을 얘기하지 말고. 관리하는 은총구예요. 이 기후부터 처음 보는 기훈데. 이게 무슨 기후예요? 이게 말타는 로데오. 승마. 승마. 아아. 한번 한번. 네, 좀 한번. 타볼까요, 좀? 네. 나한테 이거 처음 본다, 야. 러닝머신까지 좀 받아. 오, 오. 속도만 이렇게 올리면. 조금만.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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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코모아, 도영.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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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를 먹어야 했다. 모이를? 노이. 도영아. 엉덩이를 땅에 닿으면 안 돼요. 아, Balt. 소상한데. 슬슬 할 때 이렇게, 쪄, 슬슬 말 때는 이렇게, 마리와 함께 리듬감을 이렇게 타고, 빨라지면. 자. 이게 빨라지잖아요.